우리 선생님 지갑 열렸어? 지갑을 열어야지 그럼 아까 심사인당 많이 나왔는데 지금 심사인당은 안 나올 것 같고 자 우리 선생님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 개월의 찻집 갑니다 아라 쏟고 나 쏟고 입은 아침에 쳤지 맘고 떨린 창가에 나는 사랑한 외로운 우물을 내세우세요 밤은 가운데 사랑 때문에 불러주세 이 밤이요 누군가 우리 아픔에 오면 내 밤이 나를 흘릴까 아하 눈뽕이 싸워 눈뽕 소리입니다 사랑합니다 박수 박수 아주 좋아요 현재 점수 80점 현재 점수 80점 아니 아니 80점 이제 1점 들어봐야겠어요 1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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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점 5점 2점 1점 3점 3점 1점 2점 1점 박수, 박수. 형님, 형님 노래를 잘했는데 많은 잔 하나 여기 넣고 하나...